오늘은 사사기 19장 5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한원이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관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한원이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지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이쯤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5절로부터 9절을 보면 여자의 사위가 그 아버지의 권유로 말미암아 집에 더 머무르게 되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그 사위가 3일 동안 여자의 아버지 집 그 장인의 집에서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고 거기서 유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넷째 날에 대한 말이 나오고 또 8절에는 다섯째 날이 나와요. 넷째 날에는 장인의 권유에 따라서 그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장인의 권유는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다섯째 날에도 역시 똑같은 권유를 합니다. 넷째 날에는 레이 사람이 그 첩과 함께 장인의 권유를 듣고 그것에 머무르지만 다섯째 날에는 그가 그 권유를 듣지 아니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섯째 날에는 그가 낮 동안에는 함께 머물고 있다가 해가 기울었고 이제 밤이 되어져 갈 때 그가 장인의 집을 떠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피면서 이 말씀이 일시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자 하시느냐. 유다지파 베들레헴에 있는 그 여자의 아버지 집은 바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되어진다고 말씀을 나눴죠. 그곳에 그 레이지파 율법이 남편의 위치에서 그 남편으로서 그 여자를 다시 취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하게 되면 그것은 가늠한 죄에 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남편에게서부터 분리가 되어질 때에는 그는 더 이상 율법의 메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여자가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아부의 집에 와서 넉 달을 머무르게 됩니다. 그 넉 달을 머무르는 동안에 그 여자는 죽음에서부터 건짐을 받은 상태로 있게 되어지고 뭔가 구원의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레이 남편이 찾아오는데 그 여자를 데려가기 위해서 찾아오는 이 말씀을 우리 이미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넉 달이라는 것이 주는 의미가 400년 종사를 했던 애국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낸 사건이나 또한 그 암호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무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이러한 것들이 같은 맥락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3일입니다. 이 애국에서부터 3일길을 가면 모리아산이 이르게 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들인 곳이 모리아산이었고 그 모리아산이 지금 오늘날 예루살렘이 세워져 있는 성전이 됩니다. 그 곳에 예루살렘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당신 자신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이 그것을 헐어버려라 그리하면 내가 다시 지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면서 그것은 바로 당신 육체가 예루살렘 성전임을 말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3일 동안에 그 장인의 집에서 함께 유숙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일을 하고 난 후 네 번째 날에 그가 이제 떠나고자 합니다. 넷째 날, 이 넷째 날의 의미를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돼요. 3일 동안을 머물고 넷째 날에 그가 일어나서 이제 떠나고자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인은 강권에서 떡을 좀 더 먹고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게 되어지면서 하루를 즐겁게 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느냐라는 것인데 이 넷째 날에 창조의 대량을 보면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 이 넷째 날에 하나님이 두 광명체를 만듭니다. 창세기 1장 14절의 말씀이에요. 두 광명체를 만드는데 하늘의 두 광명체가 하늘은 낮을 주관하고 하늘은 밤을 주관하게 하는데 이 낮과 밤이 나뉘어지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이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라는 말을 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또는 24시간의 하루 또는 1년의 해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아셔야 해요. 낮을 주관하는 광명체와 밤을 주관하는 광명체 즉 해와 달을 만들었는데 이 해와 달의 의미가 육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해와 달을 의미한다라고 일반적인 창조의 해석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모든 창조가 이루어진 거에는 하나님이 그 안에 숨겨놓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영적인 의미에서 낮을 주관하는 해와 밤을 주관하는 이 달 이러한 것들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가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와 시간을 이루게 하라라고 말할 때 여기서 징조는 어떤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징조들이에요. 그러한 모든 징조들은 무엇을 주님이 말하고 있느냐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징조의 하나죠. 광야를 통과할 때 하늘에서부터 만나가 내려주는 거나 고라의 자선이 폐역하게 할 때 땅이 갈라지면서 그들이 불에 삼켜주는 거나 이것이 다 징조라는 겁니다. 이러한 징조들은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가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죠. 그 다음에 계절 여기서 번역은 계절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계절은 6월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서 6월절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무교절이 함께하면서 초실절이 있고 그리고 오순절이 있고 나팔절이 있고 장막절이 있고 속제일이 그 안에 포함이 되지만 이와 같은 모든 절기들을 하나하나 주신 이유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겁니다. 또한 날이라는 거 이 날이 첫째 날이 되어졌고 둘째 날이 되어졌고 셋째 날이 되어졌고 넷째 날이 되어졌고 했을 때 이 날은 요미라는 단어를 쓰는데 요미라는 건 우리가 말하고 있는 24시간의 날이 아니라 어떤 길이의 시간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와 같은 창조의 대략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런 그 어떤 시간의 길이가 있어지도록 기록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해라고 하는 것 이건 샤나라는 단어를 말하는데 이것은 어떤 우리의 삶, 목숨, 인생의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한 해, 열두 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의 날, 인생의 삶의 기간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시간들을 나누는 것들이 해와 달이 그것을 주관하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지고 있느냐 하면 바로 누가 구원의 하나님이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 모든 만몰의 주권자인가 그것을 다스리는 자인가에 맞춰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이 넷째 날에 장인이 사위를 붙잡고 더 머물러 한 이 말에 우리가 살펴볼 의미는 무엇이냐면 낮과 밤의 광명체가 있고 이 넷째 날에 그것이 어떤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와 이러한 것들을 다 다스리게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보아야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넷째 날에 유다 베들렘에 있는 아비, 창녀가 된 것처럼 살았던 그 여자의 아비가 머물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머물고 여기에 앉아서 떡을 조금 먹고 기록을 돋은 후에 그 마음을 즐겁게 해라 라는 이 말씀은 10편 104편 15절 말씀에 주신 말씀과 같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여호와께서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인이 음식을 주고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그들을 힘있게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가 주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가 주는 음식 이 넷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고 그것을 주관하게 하는 이 말씀과 함께 볼 때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먹고 마시고 어느 것을 먹어야 우리가 기력을 돋을 수 있는가를 말해준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오신 후에 일어난 사건은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힘을 돋우고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생명의 떡을 주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6장 우리 53절에서부터 55절까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53절에서부터 55절까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는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나들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오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리고 56절에서 57절 말씀 함께 또 봉독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까지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주시는 말씀 이 살과 피를 우리가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고 그리고 그 안에 함께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에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면서 바로 이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는 상태를 말해요. 우리 힘이 생기고 우리가 즐겁고 기뻐하는 기운을 도둑게 되어지는 그래서 얼굴이 윤택해지는 이러한 일을 허락하시는 거죠. 사위가 장인의 집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어디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해 가운데 낮에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낮에 머무는 것 이 낮에 머무는 이 때에 이 말씀을 먹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 하면 바로 추수의 일이 이루어지는 때라는 거예요. 이 추수의 때는 죄를 지은 음행을 하면서 죽음 앞에 놓여있던 이 첩이 다시 그 아버지 집에서 힘을 얻게 되어지고 양식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그 시간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이 요한복음 4장에 바로 그 수가상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장면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수가상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은 죄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갈급하였고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들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였지만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서 그 여인을 어떻게 돼요? 구원함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찾아가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때 그 여자가 마을 사람들을 들어가면서 와 보라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 이가 메시아가 아니냐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을 하면서 그 여인이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34절 말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넷째 날에 이루어지는 것 징조와 여러 가지 계절과 날과 여기서 계절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뭐예요? 추수를 이루는 거죠. 하나님이 오셔서 한 단계 한 단계 보리 추수를 이루고 밀 추수를 이루는 이 추수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추수를 이룰 때에 그 추수에 이 여자가 추수를 받고 또한 그 여조라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개 취급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이제 제자들이 와서 제자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상태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 할 말이 뭐냐 하면 36절 말씀이에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져받고 영생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합니다. 37절하고 38절에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한 말을 가지고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을 참여하였느니라. 그럼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여기서 거두려고 노력한 사람 그 씨를 뿌리나고 애를 쓴 사람 그건 누구예요? 율법입니다. 그 레위 사람이 여자의 아버지 집에 갔었고 그 레위 사람은 율법을 대표한다고 그랬어요. 율법은 씨를 뿌리는 역할을 했고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함으로써 누구에게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냐면 바로 예스 크리스도에게 인도함을 받고 예스 크리스도로 말미암하여서 우리가 추수를 얻게 되어지는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일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뿌리는 것은 율법이 그와 같은 일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두는 사람은 우리 주 예스 크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거둬지게 될 때 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한다. 이 모든 일을 하신 이가 누구냐면 농부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뿌리는 사람도 농부요. 거두는 사람도 농부인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일꾼이잖아요. 율법이 뿌리는 일을 하지만 그 율법도 선한 법이고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법이고 또 거두는 일을 하는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일도 또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나 모두가 다 노력은 했지만 그러나 이 제자들은 자기네들이 뿌리지 않는 것을 거두는 그러한 축복을 받는 것. 그래서 너희가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추수를 받게 되어지는 예수님 앞에 건짐을 받게 되어지는 자가 되어지는 건 율법 앞에 우리가 서서 그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할 때 건져지는 은혜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넷째 날에 우리가 어떤 징조 어떤 계절 그리고 어떤 날들 이러한 것을 주관하게 하는 이 모든 일은 다 여와 하나님이 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냐면 낮과 밤의 역할이 다르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게시록에 나타나는 게시록 8장 12절에 나팔을 불 때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다 떨어지면서 어두워지고 빛이 없어지고 그와 같은 밤이 이루어지는 걸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넷째 날에 유다 베들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즐거워하고 배부르고 얼굴이 윤택해지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양식이 주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바깥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무너지는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 해가 다스리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 있다 할지라도 해도 3분의 1이 빛을 잃고 달도 3분의 1이 빛을 잃는다는 건 그 권세자들이 빛을 주관하게 하는 권세자들 또한 어둠을 주관하는 권세자들이 있는 가운데 밤에도 빛을 비춰주는 자도 어둡고 낮에 빛을 비춰주는 자도 3분의 1이 어두워진다는 말씀이에요. 또 별 성도들도 그와 같이 어두워져서 다 땅에 떨어지고 통담같이 어두워지는 그러한 심판의 때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왜 장인이 이 레이 사람을 그렇게 붙잡느냐 하면 그 여자가 그 아비 집에서 구원의 기쁨을 얻고 힘을 얻고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머무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을 보니까 다섯째 날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 다섯째 날을 말해요. 사의 의미를 갖고 있는 히브리어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면 그 사라는 의미가 달렛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달렛이라는 의미는 상형 문자로는 문의 밑에 눈이 하나가 있는데 상형 문자를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유다 집화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메시아가 문으로 오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누굴 통해서? 유다 집화를 통해서. 그래서 유다 베들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구원의 문이 되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해석하냐 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겸손함이 생명의 길을 얻는 문이 되어졌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넷째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구원하면서 그가 이루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먹고 그리고 주 안에서 힘을 얻는 그러한 때를 말하고 있어요. 구별되는 거죠. 어둠과 빛이 구별되며 그 안에서 내가 힘을 얻는 걸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되어지는 날 다섯째 날에 다섯은 헤이라는 단어인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 헤이라는 단어죠. 헤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오라는 헤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마음 안에 우리 주님이 임하시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신령한 그리스도인 되어지는 의미를 담고 있고 알곡이 되어지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두 종류가 되어져요.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다섯 슬기로운 처녀와 다섯 미련한 처녀가 나오죠. 예수님 안에서 다섯이라는 다섯째 날에 주시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다섯째 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데 이르러서 자라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되어져야 할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기대기 위해서. 그래서 이 다섯째 날에도 붙잡습니다. 장인이 붙잡고 너희가 더 음식을 먹고 힘으로 쓰라라고 권유를 합니다. 다섯째 날에 창조의 대략을 보면 장세기 1장 21절에 주님이 창조를 할 때 생물을 창조해요. 바다 생물 하늘에 나는 생물 물의 생물 생물이 종류대로 창조되는 것이 이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모든 생물이 두 종류로 나타나진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주님이 부정하다고 한 것과 정하다고 하는 물고기가 다르고 부정하다고 한 새와 정하다고 한 새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비늘이 있는 생선 비늘이 없는 생선 날개가 있는 새이지만 날지 못하는 새와 나는 새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다섯째 날에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이 무엇으로 구별이 되어지느냐. 다섯째 날에도 아버지는 계속해서 더 머물러서 힘을 돋우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이 다섯째 날에도 또 묵으라고 권유를 했느냐. 그런데 이 사위는 잘 먹고 잘 있다가 해필이면 낮에 기울었을 때 가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떠납니다. 장인은 무엇을 권하고 있어요? 낮에 움직일 것을 권합니다. 밤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낮 동안에 움직이고 낮 동안에 함께 즐거워하고 그리고 움직이는 건 아침에 일어나서 움직이도록 권유를 하는데 그는 저녁에 떠남으로써 문제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5절 같이 봉독합니다. 때가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낸 신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에 빛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낸 신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을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도 예수님께 준 영혼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이 다섯째 날에 이루시는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다섯째 날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게시록 9장 1절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일이 1절로부터 나오는데 3절에서 4절을 말씀을 보면 무적행의 열쇠를 받은 자가 이제 나와서 땅에 있는 정갈의 건세와 같은 건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해야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5절에 말씀한 것처럼 낮에 거하는 자 밤에 거하는 자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낮에 거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요.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대살라니카 전서 5장 7절로부터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대살라니카 전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람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 거하고 밤에 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낮에 거하는 것은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쓴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장인이 간청하고 머물러 있으라 했지만 굳이 그 레이 사람은 그 간청을 듣지 아니하고 그리고 밤에 그 길을 재촉해서 나아갑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데 어느 때까지 이뤄야 되냐면 주님이 되었다라고 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할 때까지는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돌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무엇이 모자랄 때 포도주가 모자랄 때 물을 채우라고 해요. 그런데 여섯 항아리가 있는데 여섯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다 가득 채우라고 할 때 한 항아리만 채울 때가 아니라 여섯 항아리 다 채워야 되는 것이 같은 의미를 합니다. 바로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고 완전히 주님 안에서 충만해질 때까지 그래서 넉넉히 이 모든 일이 이를 때에 주님이 나아가서 일하라고 할 때까지 기운을 도두어야 하는 거고 그리고 일을 하는 자는 언제 움직여야 되냐면 낮에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빛 가운데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움직일 때 바로 이 다섯째 날에 분명히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나누어지는 것은 낮과 밤을 다스리는 광명체가 있고 그 안에 또한 부정한 것과 정한 생물들이 있고 물에 물도 어느 물에 거하느냐 하늘에 나는 자냐 날개는 있으나 날지 못하는 자냐 이런 의미는 뭐냐면 온전히 내가 예수님을 믿었긴 믿었지만 또한 구원을 받는 기쁨을 누리긴 누렸지만 그러나 뭔가 성숙된 자로서 충분히 충만하게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상태가 아니면 밤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낮에 거하라는 겁니다. 힘을 도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즐거워하는 이 구원을 맛보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음행하다가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이 여인이 바로 이 빛 가운데 계속 거하고 힘을 얻어서 나아갔다면 죽임을 당하지는 않게 될 것이나 율법과 함께 율법적인 신앙으로 나아가게 될 때는 결국은 그는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되어질 것인가를 그 이후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낮에 거하는 자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양식과 음료를 마시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고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자가 되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을 만날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이 레위 사람과 그 첩이 겪은 일들이 우리에게 또한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대략처럼 하나님이 어떤 시절을 줘서 어떤 절기를 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하나 그걸 모든 것을 단계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처럼 또 어떤 날을 줘서 첫째 날에 어떤 일이 있고 둘째 날에 어떤 일이 있고 셋째 날에 어떤 일이 있고 이것이 여섯째 날까지 다 이루고 제7일에 안식해야지는 이 날을 허락한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 갈 때 우리는 여섯 항아리를 다 물로 채우게 한 것처럼 제7일에 안식하는 데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머물러서 그 안에서 충만해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말씀은 먹고 낮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준비된 사람이 아니면 우리가 통과해야 될 칠흑과 같은 어두움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통과하는 사람이 그것을 온전히 통과할 수 있는 생명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굶주린 사자처럼 죽이려고 덤비는 그 틈에서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내어준 자가 되어져서 죽임을 당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어떠한 일에도 공격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낮에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낮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낮에 일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밤이 곧 오리니 너희는 깨워 정신을 차리고 늘 낮에 거하는 자요. 낮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먹고 배부른 자요. 그래서 교회라는 뜻이 뭐예요? 주님 안에서 낮에 먹고 즐겁고 힘을 돋우고 또한 나아가서 낮에 일하고 우린 아버지 집에서 주신 참된 양식과 음료를 먹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늘 빛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자가 되시길 예수로 추건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넷째 날에 두 광명체를 지으시고 그 광명체가 하나는 낮을 주장하고 하나는 밤을 주장하게 하시며 그래서 이 세상의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 누구시며 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자가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주고자 원하시며 또 다섯째 날에 물에 거하는 생물을 만드시고 땅에 거하는 것과 바다에 거하는 것과 하늘에 거하는 것들을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 세상에 이때의 부정한 것과 정한 생물을 나누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낮에 세상의 피치로 오셨고 낮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낮에 거하는 자여 낮에 주님의 힘을 잇고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힘을 돋우고 우리 얼굴을 윤택하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 밤이 오는데 밤에 나아가고 밤에 행하고 밤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낮에 거하는 자로서 우리가 준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늘 먹고 말씀을 아구까지 채워서 이 세상에 즐겁게 하는 포도주가 모자랄 때에 주님 우리가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준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지 못하고 그것은 신은 뿌릴 수 있으되 그러나 그것을 거둘 수 있게 있게 하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복음뿐입니다 새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 것만이 혼인잔치를 즐겁게 하고 끝까지 우리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고 혼인잔치를 잘 마칠 수 있게 하는 것이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의 생명으로만 충만해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심령이 회계된 심령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아구까지 채우게 하시고 우리 육체에 사는 동안에 늘 말씀으로 채워서 주님께서 참으로 어두움의 때에 주님이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때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세상의 어두움의 권세들을 대적하여 능히 싸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신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다섯째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로 그것을 채우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늘 정한 음식을 먹고 정한 것이 되어져서 승리할 수 있는 자로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심에 감사하고 거룩하신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